우리는 서로 다른 사람 곁에서 기억해야 해 안녕 너 괴롭히는 놈이 바로 연락하고 들어가, 나 갈게 혹시 주변에 이렇게 손으로 수화 두 번, 세 번, 두 번 할 수 있겠어? 잘한다 레슨 두 번 동네 사람 보란듯 대문아밤 망신시킬 일이 뭐 감히 나를 비웃어? 나 건들지 마 난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안 돼 말로 안 했잖아 한 번만 더 하나 건들어 신문에서 당신 이름을 말해 열쇠 가져와 나 도와줘 나 좀 데리러 와줘 끈 가져와요 손을 사용하면 왔어요? 청아 있어요? 없어요 저 지금 어디 있어요? 아줌마도 공범으로 할게 지금 청아 어디 있는지 말로 가라고 당장 흠흠 찾았네 끝났다 십이년만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 번만 데려가줘 진짜 가족이 있어 그게 아예 나는 당장 그 사람 여기서 당장 나가 안녕 매력 같은 순간들 그룹 그 사람 그 사람